안녕하세요. 권남은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예, 권남은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인데 민세진 교수님이 안 계셔서 조금 당황하신 당황까지는 아니고 좀 의열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민세진 교수님이 이번 주에 해외 출장 중이셔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고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도 뉴스 시간은 적어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뉴스는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이 다 있었던 그런 뉴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복잡한 내용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사례인데요. 지난 11월 1일 정도에 흥국생명이 자신, 흥국생명이 과거에 발행을 했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콜옵션을 행사를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한 5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외화로 표시된 신종자본증권인데요. 신종자본증권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아무튼 이거를 이제 그 원래 이제 이 기간은 30년짜리인데 5년이 됐을 때에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기 상환을 할 시점이 11월 9일로 다가왔는데 지난 11월 1일에 아 이거를 조기 상환을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아주 그 안 그래도 그 전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채권시장이 한창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흥국생명이 이 얘기를 하니까 채권시장이 아주 살얼음판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흥국생명의 상황을 보니까 이 채권을 못 갚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못 갚았을까 또는 안 갚았을까 그래서 콜옵션 연기를 왜 했을까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채권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7일 불과 엊그제 이 11월 9일에 그 콜옵션 행사 시점을 바로 이틀 앞두고 흥국생명이 다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좀 나선 그런 측면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신종 자본증권을 콜옵션을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외화 채권 시장에서 흥국생명의 그 자본증권 가격도 한 30% 정도 급락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다른 한국물 이 코리안 페이퍼라고 하는 것들의 가격과 거래량도 급감을 해서 곧 이 콜옵션을 앞둔 여러 회사들의 채권들이 가격이 다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안 그래도 요즘 이제 채권 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고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용 부도 수합 프리미엄 이게 이제 국가 부도가 얼마나 날 가능성이 높으냐에 따라서 그 프리미엄을 뭐 어느 정도 주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외화 채권 신용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 내지는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최근 꽤 높아져 있어서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뭐 불안한 점이 있다 라고 해서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흥국생명 사건이 좀 불을 지는 게 아니냐 이래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가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뒤늦게 나서서 이 이복현 금감원장의 주도로 4대 은행이 4대 시중은행이 환매 조건부 채권 RP를 발행을 해서 한 4천억 원 정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흥국생명 스스로도 자본 확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콜옵션을 그대로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서 일단은 이제 한실험을 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실험을 놓긴 놨지만 그래도 있었던 사건이 없어진 건 아니어서 그래서 여전히 한국 채권시장 특히 외화 외국에서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금이 갔다 이런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원래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고 또 한 상품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뭐 이해를 못하고 아예 그냥 이해를 포기를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 한국에 살면 이게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신종자본증권 그리고 이 콜옵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이거를 오늘 이제 뉴스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이제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원래 30년짜리 그러니까 30년 후에 돈을 갚기로 한 그런 채권이죠. 일종의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발행 시점은 5년 전인데 아무튼 5년이 돼서 이 5년 만에 미리 갚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한국신용평가에서 그 제시를 한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동그라미가 이제 두 개가 쳐져 있는데 처음에 앞부분에 동그라미는 쭉 한 100 정도에서 가격이 이제 쭉 형성이 되다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격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훅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마지막에 훅 떨어지는 이 부분은 바로 그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격이 왕창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해외 시장에서 이 증권을 다들 이제 콜옵션을 해서 조기 상환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을 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격이 확 떨어진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일부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30%까지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전에 조금 이제 이미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는 이건 뭐냐면 이미 며칠 전부터 혹시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정보가 빠르죠. 그래서 이미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약간 어 이거 불안불안한데 그러면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후반에 갑자기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된 거는 흥국생명에서 아니다. 콜옵션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며칠 후에 다시 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급락을 하는 어찌 보면은 채권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이 생각도 들고 아무튼 시장의 그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레고랜드 때는 강원도가 금융시장에 대해서 뭘 좀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있었는데 흥국생명은 그 채권 시장에서 오랫동안 플레이를 해온 어떻게 보면 선수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관리를 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신종 자본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거는 뭐 연구체, 하이브리드 채권, 코코본드 이런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건데요. 연구체는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코코본드 얘기도 좀 나온 적이 있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3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정도가 이제 많고요. 때로는 아예 정말 만기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실 한 30년쯤 되면은 거의 그냥 만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목에 자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신종 자본증권. 그러니까 이게 왜 자본이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사실 채권인데. 그 기업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시중에다가 파는 그런 채권인데 그런데 이제 자본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우리가 사실 자본과 일반 주식 같은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더 발행을 하면 자본을 확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채권을 발행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돈을 조달하는 방법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채권은 반드시 먼저 변제를 해야 돼. 먼저 갚아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채권을 못 갚으면 부도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부도가 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갚아야 되는 게 채권입니다. 부채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주식과 같은 자본은 그야말로 한 배를 타는 거죠. 그 기업의 한 배를 타는 거라서 기업이 망하게 되면 그 고스란히 그 망한 손실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배를 탄 동업자이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물론 경영상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지만 그래도 당장 갚을 필요는 없다. 이거는 꼭 갚아야 되는 빨리 갚아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별 다른 점이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채권인데 이 채권의 만기가 30년 이상이 돼서 뭐 그 정도 되면은 거의 영원에 가깝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별로 갚을 필요가 없는 돈에 가까운 겁니다. 당장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거의 이거는 자본이랑 다름이 없다. 그래서 주식이랑 분명히 다르지만 채권이지만 부채로 잡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으로 잡아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반대로 먼저 갚아야 되는 뭐 이런 종류의 주식은 오히려 채권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이 중간에 애매한 그런 개념에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원칙적으로는 30년 이상 이후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또 또 재밌는 거는 자본으로 그 형식적으로는 자본으로 간주를 하면서도 실제 시장에서는 야 그렇다고 어떻게 30년 이상 그 채권을 그냥 가지고 있냐 그래서 시장에서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기 상환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콜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아닌 것처럼 채권을 만들어 놓고는 거의 주식에 가깝게 채권을 만들어 놓고는 그렇지만 채권 시장에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콜옵션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 또 콜옵션을 너무 자주 행사를 하면 이건 그냥 보통 채권이랑 또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규제를 하냐면 금감원 같은 데서 규제를 할 때는 좋다. 니네가 콜옵션을 해서 이 채권을 빨리 상환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거는 원래 자본 30년 이상 되는 거라서 자본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줬으니 규제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조기 상환을 하게 될 때는 자본적인 성격으로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상환을 해서 대체를 해서 다른 신종 자본증권으로 곧바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본적인 성격에서 자본적인 성격으로 꼭 가야 된다. 이런 식의 대체조달 요건이라는 거를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채권인데 자본적 성격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오랫동안 갚을 필요가 없는 거를 만들어서 발행을 해놓고 그래놓고 다시 채권적인 성격을 부여를 하니까 규제 당부에서는 아 좋다. 그리고 대신에 자본적인 성격을 확충을 하는 규제를 가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증권에 대해서는 특히나 금융사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금융사는 좀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이니까 이게 오랫동안 그 만기가 긴 그런 채권을 발행을 해도 시장에서 소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자본을 자본으로 잡아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확충하는 수단으로서 이걸 잘 사용을 하는데 대신에 관행상 콜옵션 만기가 돌아오면 거의 예외 없이 행사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아 당연히 행사해야지. 근데 콜옵션이라는 건 원래 옵션이라서 법적으로는 행사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러나 시장에서의 신뢰라는 것은 콜옵션 시기가 오면 반드시 행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실제로 그럼 행사를 안 한 경우가 있느냐.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바로 우리은행이 달러화로 표시된 후순위 채권을 행사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난리가 났죠. 그때 난리가 나서 우리은행의 신용도가 막 하락을 하고 나중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그 채권 소유자에게 다시 되갖고 그런 보완책을 말해라고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시장의 불문율로 자리 잡았고 지난 13년간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흥국생명은 왜 굳이 이런 상황인데 이게 자기의 신뢰를 깎아 먹으면 한 번 이런 짓을 하면 시장에서는 그 다음번에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을 또 발행을 하려고 하면 야 너 또 콜옵션 행사 안 할 가능성이 있잖아. 이래가지고 사주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자기들의 신뢰를 깎아 먹는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미행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다들 이게 궁금했는데 일단은 상황 자체가 너무 특이했다. 바로 뭐냐면 원래 이제 콜옵션을 반드시 행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콜옵션을 행사를 안 하면 주로 벌칙조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스텝업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자율보다 2%, 3% 정도 더 이제부터는 네가 원래 콜옵션을 시장에 기대는 콜옵션을 행사하는 건데 행사를 안 했으니 벌을 좀 받아라. 그래서 가상금리를 이제 쳐주는 거거든요. 그 소유자에게. 그거를 이제 스텝업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이자율이 너무 급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이 4.48%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 이자율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게다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이런 거를 잘 안 살려는 국제시장도 얼어붙고 국내 시장도 얼어붙고 그런 상황이라 흥국생명이 새로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콜옵션 행사하겠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한 원래 5억불인데 3억불 정도는 우리가 새로 발행을 해서 이거를 조달을 했고 콜옵션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고 이자율을 아주 높여서 팔면 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자율이 10%가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스텝업으로 우리가 벌칙금리를 받으면 얼마나 되지 해봤더니 이렇게 되면 미국채금리에다가 가상금리 2.48% 정도 4.7% 정도 얹어서 대강 한 7% 8% 정도만 내면은 괜찮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그냥 벌금 물고 벌칙금리 맞고 그냥 감당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이거죠. 그래서 신뢰가 좀 떨어지는 부담은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싸게 먹히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시장이 좀 좋아진 다음에 나중에 콜옵션을 다시 행사해보자. 흥국생분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채권처럼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자본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채권처럼 운영하면 되겠어? 당국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하고 하고 할 때마다 이게 아주 면밀하게 주시를 합니다. 면밀하게 주시를 하는데 이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자본의 수준을 유지를 해라.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RBC 비율이라는 건데요. 점점 얘기가 복잡해지죠. RBC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요구 자본분의 가용 자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험사잖아요. 흥국생 보험사인데 그러면 보험이 갑자기 막 여러가지 일로 인해서 보험금을 막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도 금융사니까 돈이 갑자기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을 많이 들고 있어야 그게 이제 지불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요구 자본이라는 게 바로 보험사가 이런 갑자기 막 요구가 몰릴 때 그럴 때 필요한 자본의 액수를 자기들이 평가를 해놓은 액수입니다. 그게 이제 요구 자본인데 그거에 대비해서 가용 자본을 그래도 충분히 쌓아놓고 있어야 갑자기 그 고객들이 몰려서 돈을 달라고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비율이 바로 RBC 비율입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자본이 100이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한 150 정도는 들고 있어야 여러가지 위험,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험분 청구하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제를 가지고 있는데 신종 자본증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으로 간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가용 자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종 자본증권을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이 비율을 만족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에서 보험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있을 계속 들고 있을 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국생명이 바로 요 비율이 지난 6월달에 157%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지금은 150% 이하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런데 이 신종 자본증권을 만약에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하면은 그만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종 자본증권을 새로 발행을 해서 채워 넣지 않으면 이 비율을 못 맞추는 거죠. 이 비율을 못 맞춰요. 자 그러니까 흥국생명은 여기서 또 다른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거죠. 신종 자본증권을 또 다른 신종 자본증권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시장에서 이자율도 너무 높게 받고 이게 안 팔려요. 그러면 얼핏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럼 신종 자본증권 발행하기가 어려우면은 다른 방식으로 돈을 조달해서 메꾸고 콜옵션은 그냥 행사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돈을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빚 대출을 받는다든지 다른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채가 늘어나버리니까 자본 대신에 그러니까 그 콜옵션을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이걸 들고 있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약드리면은 우선 시장 상황이 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갚고 첫째 두 번째로 이 콜옵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해서 갚아버리고 새 증권을 발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은 규제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에 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요 규제가 바로 연말까지만 적용되는 규제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단순한 방식의 규제라서 실제로 돈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보험사가 얼마나 건전하냐 라는 거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다른 종류의 규제로 바뀌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 규제로 바뀌면 흥국생명은 돈을 갚을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대요.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두 달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달 동안이라도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콜옵션을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신뢰가 추락을 하나하나 있더라도 끌어안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금감원에서는 우리한테는 의논을 좀 하지.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규제를 해서 시장을 혼란을 시킬 생각은 아니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흘러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도 이거를 우리나라의 특성상 또 규제가 있으니까 금감원이랑 뭐 금융위원회 이런 데랑 소통을 충분히 했을 텐데 그쪽에서 오케이를 했으니까 이렇게 콜옵션을 행사를 안 했던 거 아니냐. 이거는 정부가 좀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인지 어떤지 몰라도 이번에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국은 콜옵션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줬고요. 그 과정에서 4대 은행이 일종의 돈을 빌려준 거죠.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사준 거니까요. 4천억 원을 사준 거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게 쉽게 은행이 그렇게 해줄 리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로 시장이 경색이 돼 있는데 금감원이 힘을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한국생명 스스로도 한국생명이 원래 태광산업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태광그룹에 그래서 태광그룹 스스로도 자본을 좀 확충을 해주는 그런 식의 지금 해결 방안이 진행이 되고 그게 이제 며칠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쉽지가 안 돼요. 이 주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향후가 문제인데요. 요즘 이제 레고랜드에 이어서 한국생명이 이런 일도 있었고 지금 조금 규모는 작지만 DB 생명도 콜옵션 행사 안 한다는 얘기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일단 불을 끄긴 했는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아무래도 자금 시장이 경색이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해외 시장에서 굳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은 안 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어떻게 회복을 하는 게 급선무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 그 왼쪽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줄줄이 앞으로 이 콜옵션을 행사해야 되는 시점들이 보험사들이 돌아옵니다. 특히 이제 큰 게 내년에 하나생명이 10억 달러짜리가 내년 4월에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쯤 되면 적어도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히 콜옵션을 행사를 하겠지만 이게 자금 시장의 상황이 좀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졌으면 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근데 그게 꼭 쉽지만은 않죠. 이 자금 시장이 경색이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대책 그리고 이제 이자율 환율 대책 이런 거를 위해서 이자율을 급속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워낙 방만하게 이자율이 운용이 된 시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다소 그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여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이 차제에 부실 기업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부실 기업 정리하다가 우량 기업까지 다 날아갈까 봐 경제가 무너질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밸런스를 잘 가져가면서 이런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 측면에서 보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RBC 비율이라는 거를 역시 한심평에서 한 게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흥국생명이 지금 맨 오른쪽에 보면 157.8%까지 떨어지는 게 이제 나와 있죠. 지난 6월에 그래서 이제 150%가 규제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험업계 전체로 보면은 한 218% 정도 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지난 한 1, 2년 동안 이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자율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요.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좀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 부동산 PF나 이런 데에 보험사들이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 뭐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인데 보험사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218%는 평균이니까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보험사, 중소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 확충에 문제를 겪는 지금 이제 흥국생명이 딱 150 정도에 걸려 있는데 그 근처에 있거나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그런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시장이 안 좋아지고 어떤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자본을 충분히 확충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보험사를 중심으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시사점도 있습니다. 민세진 교수님 안 계셔서 제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줄 알았더니 그게 가능할 줄 알았더니 워낙 이슈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꼭 그렇지는 않네요.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최근에 벌어진 그런 규명시장에서의 이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민세진 교수님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